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놓이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짚어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구경해 볼 것은 PHP의 API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앞선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PHP의 API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API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PHP 매뉴얼에서 다큐멘테이션은 문서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적당한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언어의 문법도 나오고 보안 쪽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PHP의 어떤 특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Function Referenc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PHP는 객체지향을 배우지 않았지만 객체지향 언어이긴 한데 PHP는 예전에 객체지향이 없을 때부터 있었던 언어 객체지향을 처음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언어였기 때문에 PHP의 API는 대체로 함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목록들을 쭉 보시면 PHP가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좀 볼 만한 것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를 들면 Audio Format Maniflation 뭐 그렇게 빈도수는 높지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MP3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의 어떤 재생 시간 또 누가 만든 MP3 파일인지 이런 정보를 추출할 때 이런 함수들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om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압축된 파일일 때 그것을 PHP의 압축을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을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API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알 수 있는 암호 또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암호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정보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바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중급자에서 고급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파일을 여러분이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또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도 보이고요 또 Image Processing and Generation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예를 들면 큰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로 만들어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PHP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럼 Mathematical Extension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P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은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에 갇혀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PHP Composer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작곡가가 이렇게 있네요 Compos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식적인 설명은 Dependency Manager For PH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Package 관리자 Package Manager라고 불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Composer가 하는 역할은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볼까요? Browse Packages라고 되어 있는 거 Package 들어가 보시죠 일단 Packag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사용하는 작은 부품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의 Packag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자체를 또 Package라고도 해요 아무튼 Packageist라고 하는 사이트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부품으로 해서 그것들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Packageist라고 하는 사이트로 검색해 보는 것이죠 여기 Browse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Popular Packages라고 되어 있죠 즉 인기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PSR-log라고 하는 저거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에러나 로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Composer라고 하는 Package Manager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패키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만약에 그 패키지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여러 개의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키지들이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버전이 더 높아진다거나 하면 명령 한 줄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귀찮은 일,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되건 간에 일반적으로 이 패키지 매니저들이 일종의 핵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들이 중력을 갖고 있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 매니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패키지 매니저를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웹3, 웹4 이런 후속 수업을 통해서 이 패키지 매니저도 다뤄보고 싶어요 또는 다른 분이 다뤄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얘기해 볼 것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통해서 사용자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열람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파일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좋은 점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냥 파일은 읽고 쓰고 이 정도만 알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쁜 점은 파일 자체가 나쁜 점이 있다기보다는 파일의 대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일의 나쁜 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대체제가 누구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내부적으로는 파일을 쓰지만 어쨌든 그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1억개의 파일이 있고 저기에서 php 라는 텍스트를 검색하고 싶다면 아마 여러분은 php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그 안에 텍스트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 1억개라면 하나에 0.1초 하면 150일인가가 걸려요 0.01초라고 해도 예를 들면 15일이 걸린다고 하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할 때 모든 파일을 검색하는 걸 통해서는 성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정보가 생성될 때마다 사용자들이 검색할 만한 정보의 위치를 미리 어딘가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엔지니어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탁월하지 않은 엔지니어는 그런 기능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군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품군입니다 제품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갈아 넣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정말 고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PHP를 연동하는 수업을 저는 제작할 계획인데요 그 수업을 보시면 우리 수업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 있는 파일 부분만 데이터베이스로 샥 바꾸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환상적인 기능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뭐랄까요? 비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고 여러분이 파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없이 이렇게 구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수업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일부로 배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의도를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다 보면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불특정 다수가 글을 쓸 수 있고 삭제 또한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거 원하지 않겠죠?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삭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의 글에 대해서는 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하게 하는 기능을 주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또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검색해 봅시다 PHP에는 쿠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건 브라우저의 기능인데요 쿠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각각의 접속자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쿠키는 보안 사항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쿠키를 이용할 인증 즉 사용자 인증을 할 때는 쿠키를 사용하기보다는 쿠키... 그렇죠 쿠키를 사용하긴 하는 거네요 세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hp-session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용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셔서 아, 세션 기능을 이렇게 이용하면 회원 관리를 할 수 있고 회원마다 다른 권한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사이트들이 직접 회원 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거대 기업들의 어떤 인증 시스템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튜토리얼스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저런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버튼 한 번으로 또는 몇 번으로 아주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그 회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 회원의 이름, 또 성별, 기타 등등의 정보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는 각각의 지금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크리티컬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거대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서 사람과 돈을 쓸어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안적인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쁜 점은 종속된다는 점이겠죠 그럼 이런 걸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역시나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타사 인증이고요 영어로는 Federation Authentication 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인증하고 싶은 타사를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그리고 PHP를 쓸 거면 PHP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클릭해 보면 PHP에서 여러분이 인증하는 아니죠 페이스북의 타사 인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페이스북 로그인, PHP를 해볼까요 앞에는 지워버리고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 로그인 예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P로 이런 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수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사용자의 파일 업로드하고 싶다면 검색을 PHP 파일 업로드로 검색해 보면 PHP에서는 어떻게 파일 업로드하면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아서 자꾸만 여러 가지 챙겨드리고 싶어서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참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거의 7, 80% 이상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검색, 또 질문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혼자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뒤에 남아서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손닿는 곳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